너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라는 캐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역사학사 김종웅입니다. 오늘은 오프닝을 조금 달리했죠. 자, 보시면은 굉장히 잔인한 현실 레시피로 제가 여러분들께 공부해라는 이야기를 저도 할 수 있어요. 공부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아마도 이렇게 지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면은 학교가 너무 가고 싶죠. 아마 지금처럼 학교를 가고 싶은 시절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학교가 너무너무 그리우실 겁니다. 이 학교 교실에서 북적북적하는 이야기도 너무너무 그리울 거고요. 그 먼지도 어쩌면 좀 그리울 수 있고요. 매점 가는 것도 굉장히 그리울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온라인으로 계약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럼 온라인으로 계약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우와 되게 좀 신기하다. 여러 명의 화면들이 나오는구나. 너네 집 벽지는 이렇게 생겼구나. 너는 의자가 이렇게 생겼구나 보면서 이제 조금 처음엔 신기할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온라인 강의는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어느 순간 하면서 보고 있을 거고 뭔가 이제 점점 자세가 점점 엉덩이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좀 기대게 되죠. 엄청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보다는 온라인 강의 특성상 굉장히 편안한 집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스르르 하고 이렇게 잠이 들 수도 있고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혼자 이렇게 멍 때리다가 나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아 근데 다른 애들 보니까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라면서 이제 뭔가 불안감에 쌓이면서 이렇게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흐트러지고 나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르르 잠이 들겠죠? 이렇게 잠이 들면서 나중에 자다가 깼어. 나 오늘 뭐 했지? 아 싸강 들었지 뭐. 근데 사이버 강의 들으면서 내가 도대체 뭘 공부했을까? 어? 아무것도 안 했네?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고 강의는 강의대로 했는데 난 뭐 했을까라는 굉장히 좀 자책을 하게 되는 그런 하루하루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집중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는 건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집중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쵸? 한번 볼게요. 자 왜 집중이 안 될까? 일단 우리의 뇌 구조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 뇌가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캐스트를 볼 때도 머릿속에 아 공부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지? 캐스트만 보고 있네? 아 밥 먹어야 되는데 뭐 먹지? 아 오늘은 무슨 공부하지? 이거 뭐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생각이 하나로 집중되는 현상을 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집중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다른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뇌 구조입니다. 게다가 온라인 계약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오전 오후 시간 동안 학교 일과 시간과 똑같이 온라인 계약을 통해가지고 수업을 듣는다고 합시다. 분명히 인터넷이 있는 그 노트북이나 태블릿으로는 우리가 수업을 듣고 있지만 한쪽 손으로는 핸드폰을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또는 한쪽 손으로는 거울을 보고 나서 여드름을 볼 수도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머리를 빗을 수도 있고요. 즉 딴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너무너무 많죠. 이거는 자기가 자기 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도 집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편안한 공간이고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잘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뇌를 조금 집중할 수 있게끔 몰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외부와의 환경을 조금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위협하고 있는 그 존재가 핸드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온라인 강의를 듣겠다, 공부를 하겠다 하면 핸드폰을 잠시 다른 방이나 거실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데 넣어놓고 아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좀 띄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앉아 있는 동안에 잠깐만요 화장실에 다녀올게요. 그래서 가사 핸드폰 보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못하겠으나 좀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서 공부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뇌도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공부에 집중하게끔 해주고요. 공부에 충분히 집중했으면 좀 쉬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의 그런 환경을 극한으로 모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물론 효과가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되게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운동도 가볍게 해주시고요. 굉장히 귀엽죠? 전화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전화는 옛날 88년대 전화예요. 저도 이런 전화 많이 안 썼던 그런 세대입니다만 어쨌든 전화를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수다를 좀 떨으셔야 됩니다. 즉 친구든 부모님이든 말을 해야 돼요. 뱉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재 학교를 안 다녔던 그 시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독서실이나 자습관이나 어떤 학원에서 공부만 하다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 한다? 그럼 어느 순간부터 우울해질걸요? 나 뭐지? 나 친구 없나? 나 공부 잘하고 있나? 그렇기 때문에 쏟아내셔야 돼요. 어떤 그렇다고 통화를 밤새도록 한 시간 두 시간 하라는 건 아니고 가볍게 얘기도 하고 좀 가볍게 산책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잠을 잘 자야 돼요.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캐스트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많죠?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그래야 일단 피로가 풀리고요. 그래야 맑은 정신을 또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생활 습관, 생활 패턴을 좀 일단 맞춰주셔야만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도 조금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요. 왜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렇게 뭐랄까 질병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연기되기 전 원래 예전대로 있었던 예전에 그런 학사 일정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이거는 재학생 기준입니다. N수생 말고 재학생 기준이에요. 자, 재학생들은 3월달에 입학하자마자 신입생들이 아마 더 정신없지만 뭐 각종 대회가 안내되고요. 3월 학평을 치르게 됩니다. 4월달 가니까 벚꽃 펴요. 벚꽃 피고 와, 벚꽃 와, 다들 연애 중 연애 중 나는 솔로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서 뭔가 흔들리다가 이제 수행평가 시즌이 마구마구 온 다음에 중간고사 보게 됩니다. 중간고사 보고 나서 어떻게 돼요? 헐 이렇게 되고 다행히 5월달이 되면 그냥 일단 5월이에요. 5월은 그냥 신나죠. 5월달이에요. 굉장히 많은 학교 행사들이 있습니다. 나는 고3임에도 불구하고 1, 2학년들이 체육대회 한다고 저기서 시끄러우면 우와, 재밌겠다. 물론 체육대회 2, 5월달까지는 3학년도 많이 참여하지만 어쨌든 현장체험학습, 수환경, 스승이나 뭐 건강체력평가, 팝스라고 하죠. 이런 거 싹 다 합니다. 학교가 5월달은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가 않아요. 분위기가 뭔가 그냥 들떠 있습니다. 그러다가 6월달 되면 뭐하니? 6월달에 아니, 현충일 쉬는 날 있죠. 그리고 연합평가 봅니다. 6월 평가만 보죠. 모평을 보는데 6월달 이제 모의고사 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또 뭔가 이렇게 자꾸 더워지고 뭔가 이제 점점 여름방학이 오니까 그냥 여름방학을 노리자라고 되다 보면 이제 기말고사 시즌이에요. 자, 7월달 가볼까요?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 봐야죠. 봤는데 또 하아 하면서 이제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또 한숨을 쉬게 되고요. 에이 괜찮아. 여름방학이 있잖아. 여름방학을 노렸을 거야. 여름방학 때 나는 탐구과목을 또는 한국사를 뭐를 딱 끝내볼 거야. 그렇게 계획을 분명히 세웠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지나는 이제 8월달입니다. 8월달 되면 그렇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못해요. 왜요? 수시 안 쓸 거예요? 6개 카드 다 버리실 겁니까? 저는 정시충이라고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 시즌이 되면 굉장히 마음이 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볼게요. 수시 생기부 마감해야 되죠. 계약했습니다. 에어컨 틀어달라고 하면 행정지 쫓아가죠. 각종 대회 막 준비되고 있죠. 이야, 지쳐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9월달이에요. 수시 원수 접수 시즌입니다. 원수 접수해야 되죠. 자소서 써야 되죠? 아니면 뭐 어? 뭐 추천서 같은 거 받아야 되죠? 그런 거 굉장히 바쁩니다. 이거 왜냐면 생활기록부 점검하는 게 생각보다 진짜 어려워요.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과에 맞는 생기부에 맞는 자소서를 써야 되니까 다음 수행평가 시즌 찾아오는데 이제 추석이에요. 어? 우리 가족은 나 빼고 다 친척 집에 갔네. 나는 뭐지? 나 혼자 공부할 수 있나? 집에 아무도 없네? 우와 약간 이런 느낌 추석을 알차게 보내야지 했지만 그 추석마저도 어영무영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좀 많이 만들어지고요. 10월달 가보겠습니다. 중간고사 봐야 돼요. 보잖아요. 중간고사 중간고사 보고 또 한 번 한숨이 아! 말하고 대고 그런 다음에 각종 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3 중심으로 보면 수시 때문에 면접 준비해야 되죠. 그쵸? 모의 면접 본다고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나와가지고 선생님들이나 선배들 앉혀놓고 실제 모의 면접 보고 이런 경우 허다합니다. 다음 11월달 드디어 이제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그쵸? 이 기존에 기존에 있었던 일정은 수능 보고 나왔는데 일단 제 학생 고3은 수능을 보지만 수험생들을 제외한 1, 2학년들은 쉬는 날이 없어요. 대회가 있어요. 또 수행평가해요. 무슨 시험 수행 시험 수행 반복이잖아. 그렇게 하고 12월달 되면 기만고사 보죠. 기만고사 보고 나면 또 좌절하면서 아니 난 정시밖에 없어. 라면서 이제 1, 2학년들은 난 정시만 준비해야지 약간 이런 모습을 보이고 겨울방학을 기대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역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왜? 두 달이란 시간 동안 학교를 가지 않고 내가 시즌이라고 하는 윈터 때 내가 분명히 성적을 올려야지 이게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바뀌었어요. 이렇게 자 3월달 없어요. 그쵸? 지금 질병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다음 4월달 벚꽃은 그대로 피더라고요. 그쵸? 사람이라는 이런 존재가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자연은 그대로 흘러가더라고요. 벚꽃 폈죠? 온라인 계약했습니다. 거의 다 계약했을 거예요. 자 이 영상을 볼 때 지금 다 계약했습니다. 온라인 계약했어요. 3월 학평인데 4월달 해봐요. 그쵸? 5월달 다 물음표야. 다 물음표야. 이걸 왜 썼냐면 정해진 게 없습니다. 5월달 우리가 온라인 계약을 했지만 이게 학교에 갈 수 있는 계약은 언제쯤 될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또 볼까요? 6월달 6월 모평을 본다라고 공지는 되어 있습니다. 날짜까지 공지는 되어 있어서 6월달을 보고요. 9월달도 9월달에 9평은 본다고 되어 있어요. 자 6월달 더워지는데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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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가 어떻게 어디서 다시 재발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즉 지금 온라인 계약한 거 이후의 일정은 아무도 모른다는 소리예요. 다만 수험생들이 불안해할 수 있으니 일단 일정은 정해놓긴 했습니다. 2주씩 밀어놨죠? 해서 8월달에 수시 생기부 쓰고요. 9월달에 원스톱스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다 진짜 코로나 오겠어.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몰라. 아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이후에 수능 날이 이제 12월달로 미뤄지긴 했습니다. 그쵸? 2주 미뤄져가지고 12월 3일인가 보게 되어 있는데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이후에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좀 여유 아닌 여유를 부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없어요. 없습니다. 자 벌써 한 달이란 시간을 그냥 통째로 날렸다라고 할게요.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붕 떠서 날라갔어. 근데 수능은 2주밖에 미뤄지지 않았어. 그러면 공부할 수능 시간은 줄어든 거죠. 게다가 만약에 4월달이 넘어서 5월달 됐을 때 계약을 했다라고 칠게요. 이건 현역 학생 위주로 말씀드리면 현역 학생 같은 경우 계약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 학사 일정들 소화 안 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을걸요? 학교에서는 어쨌든 간에 해야 되는 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해야 되는 예산과 그런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일정들을 무리하게 진행할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 그거 따라가다가 수능 공부나 이런 거 수험생과 관련된 이런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잘 못해요. 엄청 힘드실 겁니다. 즉 나중에 몰아가지고 학사 일정을 쭉 땡겨갈 걸로 예상되는 바 지금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지금이 여러분들께 남아있는 거의 마지막과 같은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우린 지금 이 시점에 뭘 해야 되는가? 자 이 퀘스트를 이제 1학년부터 3학년 N수생까지 다 본다라는 가정하에 1학년 친구들은 물론 당연히 당연하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 개념부터 차근차근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요?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 생각보다 별로 없다고요. 지금부터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시 공부했을 땐 빠르게 복습할 수 있게끔 개념이 틀을 잡아 놓으셔야 되고요. 2학년 뭐 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역전의 기회가 지금이야. 여러분이 생각했던 2학년 겨울방학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 2학년 겨울방학 때 윈터 들어가서 진짜 열심히 해야지? 그게 미뤄지다 보면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이 그 윈터입니다. 그쵸?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하고 그때 가서 열심히 해야지라고 했던 그 마음가짐을 끌어오셔야 돼. 지금 여러분들께는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3학년 가장 중요한 건 3학년과 N수생들은 멘탈관리부터 하세요. 멘탈관리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Q&A 게시판에 고민글을 많이 남겨주시는데 읽어보면은 모두가 다 같이 힘들고 모두가 다 같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한테 찾아주시고 그래서 저도 진심으로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이렇게 답을 드리는데 멘탈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해도 내 멘탈이 흔들려버리면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멘탈관리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무조건 건강관리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고3과 N수생분들 반드시 꼭 그런 거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 실전처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항상 일과를 여러분들이 뭐랄까 만들어 나갈 때 실전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오전에는 국어 뭐 오후에는 뭐 이렇게 수능 시간표와 똑같이 생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으니까. 그쵸? 그게 아니고 지금 온라인 강의를 계약했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 학교 수업을 들어야 된다. 그럼 그 수업에 조금 집중해가지고 진짜 그 수업이 좀 알차게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되고요. 남은 시간들도 전부 다 실전처럼 실제 수능장에서 하는 것처럼 또는 실제 내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좀 달려주셔야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좀 활용하기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래도 역사과목 아닙니까? 조선 후기에 김득신이라는 학자분을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이 학자분께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분이 태어나고 나서 천연두라는 병을 알아요. 천연두 들어봤습니까? 수두라고 많이 불렸었죠? 그래서 천연두를 심하게 앓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좀 속된 말로 좀 덜 떨어진 좀 늦었습니다. 발달 단계가 좀 늦었고요. 어떤 글 읽는 것도 굉장히 늦었고요. 글을 읽은 게 거의 한 10살쯤 됐어야 글을 읽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좀 주위 사람들이 멍청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분의 아버지께서 김득신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학문의 성취가 늦는다고 성공하지 말란 법이 없다. 그죠? 읽고 또 읽으면 그리고 반드시 대문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게을리하지 않으면 대문자가 될 것이다. 읽고 또 읽어라. 게을리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열심히 읽다 보면 반드시 외울 수 있을 것이다. 뭔가 머리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뒤떨어진 사람인데 뒤늦게 출발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선 후기에 안정복이라는 사람의 글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김득신은 타고난 자질이 어리석고 멍청했으나 멍청했다라고 써있습니다. 멍청했으나 책 읽기만은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는 밤낮으로 책을 읽었는데 1만 번이 넘지 않으면 책 읽기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삼하천의 사기 중 백의전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읽은 횟수가 무려 1억 1만 3천 번에 이른다. 물론 1억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그 당시 10만 번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10만이든 1만이든 1억이든 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지금과 다른 시스템에서 공부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한번 반복해 되물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유행했었죠? 반복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탐구 과목 기준으로 개념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의 힘은 생각보다 무섭죠? 그것을 증명하는 역사인물 김득신입니다. 심지어 이 김득신이란 인물은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의 묘비에다가 이런 글을 써달라고 하고 자기가 직접 묘비명을 남겨놨습니다. 그 묘비명을 마지막으로 제가 인사드릴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묘비명에 써있더라고요. 볼게요. 제주가 다른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스스로 한계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를 가둬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나처럼 어리석고 둔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지만 나는 결국엔 해냈다. 이루어냈다. 모든 것은 힘쓰고 노력하는 데 달려있다. 이상 메가스타드의 역사 강사 김종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동웅 settee increment을